안녕하세요. 웨드토커 신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맥도날드 양파 사태, 도날드 트럼프 로건 팟캐스트 출연, 휘트 까도까도 양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동안 심리지수들 대부분 구매 담당자,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심리지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혹은 ISM에서 발표되는 구매 공급자 관리지수, PMI 지수, 이것도 심리지수죠. 심리를 물어보는 건데 누가 대상이냐, 그리고 주체가 S&P 글로벌이냐, ISM, 구매 공급 관리자 협회냐에 따라 나눠지죠.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거나 아니면 ISM에서 발표되는 것이나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수라는 것이고요. 50일 기준으로 했었죠. 그리고 연준에서 하는 것들이 있었죠. 필라델피아, 시카고, 그 다음 뉴욕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 제조업 심리지수가 있었죠. 이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ISM에서 시카고 PMI 같은 경우는 ISM 협회, 시카고의 ISM 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50인 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0이 기준이었죠. 어쨌든 심리지수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거는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두 가지가 있죠. 컨퍼런스보드라는 민간 업체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실례지수가 있고요. 이거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그래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는 1년에서 5년을 내다보는 지수, 이 기간이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보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준에서 파워르장도 그렇고 주요 인사들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미시간 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참조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중요한 지수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두 번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비치로 발표가 되는데 500가구 중에 60% 정도. 그다음에 40%를 합쳐서 최종치는 금요일날 또 다음 주 금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이요. 그래서 지금 일단 70.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지금 70.1 대비해서 상회하는 추세로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아요. 일단 기대지수랑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간 대에서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현재 어떻냐. 현재 너네 재정상태 어때. 너네 가정상태 어때. 그리고 향후에 1년이나 5년의 기대는 어때. 이걸로 나눠집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기대되는 거. 앞으로 기대되는 게 74.1.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가 커렌트입니다. 64.9. 어쨌든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기대치는 약간 줄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밑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퍼런스 보드.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1년하고 5년, 10년이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같은 경우에는 2.7로 떨어졌고요. 5년에서 10년은 3.0입니다. 파워루장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미시간 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참조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시간 대학교가 500가구지만 1940년대부터 굉장히 역사가 깊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루장도 지금 참조하는 지표가 됐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7로 내려갔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이 덜 할 것이라는 지금 그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5년, 10년으로 봤을 때는 3% 정도. 이것도 좀 빠졌죠.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연준에게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미시간 대의 이 자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안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네 하면서 좀 안정되고 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컨퍼런스 아까 두 가지였죠. 소비자 심리지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실내 지수랑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습니다. 심리지수에는 현재 재정 상태와 이 미래의 어떤 기대 지수,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결국 움직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컨퍼런스 보드의 실내 지수는 6개월을 내다보는 것이고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년에서 5년 내다보는 기간의 차이가 있고 조사하는 방법의 내용과 가구수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결국 비슷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는 지금 밑바닥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컨퍼런스 보드가 일단 회복이 됐고요. 지금 이 소비자 심리지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은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지금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실내 지수입니다. 소비자 실내 지수는 지금 반등을 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소비자 실내 지수는 올라갔다. 물가는 잡혀 있고 소비자 실내는 올라가고 있다. 지금 좋은 모습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에서는 재미있는 조사를 항상 합니다. 이 지지하는 당에 따라서 심리지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예 보시면 아예 무당층을 떠나서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선에도 평생 투표를 안 해요. 대선 투표율 자체가 90%가 안 나옵니다. 나머지 대선 투표율 80% 겨우 나올까 말까 하죠. 20, 30%는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고요. 평생 투표 한 번 안 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당선되고 날 때라 소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내가 소비가 가난해서 안 했으면 안 했고 부자였으면 계속 부자로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의 굉장히 관여층들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거의 목숨을 걸듯이 내가 거기에 빙의해서 했다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그 다음 날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 시무룩해져 있어요. 한 며칠 갑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시무룩해서 쳐다봐도 보기 싫고 정치면 쳐다봐도 보기 싫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경멸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안 해요. 너무 짜증이 나고 다 시무룩해서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한 일주일 동안 그러죠. 여기에 그런 결과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심리지수 안에 있습니다. 지지하는 당의 후보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로 대선 판도도 읽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후보들의 심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보들은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나 지지율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대선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비할 마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공화당은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나 하니까 소비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리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공화당원들의 정서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이 판세를 소비자 심리지수에도 반영이 돼서 읽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이 지난달에 63%였는데 10월 달에 57%로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예상 소비자 비율이 57%로 반을 넘고 있지만 미시간대의 500가구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런데 이제 비율이 지난달보다 한 6% 지금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지금 이게 8% 정도 오른 겁니다. 공화당 후보 트럼프를 지지하는 소비자들이 지금 약간 마음이 즐거워져서 소비를 더 질르고 있다는 거. 질르거나 더 질르고 싶다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사태입니다. 맥도날드 사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콜로라도 공장에서 양파 때문에 벌어졌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맥도날드의 5일 동안 하락한 것은 2022년 3월 달 이후에 처음입니다. 코로나 이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맥도날드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지역별로 보시면 서부 쪽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부 쪽에 지금 몰려 있는데 콜로라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전국적으로 약 100만 대의 쿼터파운드가 판매된 것으로 발생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질병이 서부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단 지금 양파인데 이게 원래 박테리아를 죽이는 175도에서 조리가 되기 때문에 이 햄버거에서 대장균, 박테리아는 다 죽는데 문제는 생양파입니다. 생양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발견된 것으로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미개척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지금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민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경찰을 두들겨 패고, 그렇죠? 불법 이민자들이 취직해서 일하다가 이런 오염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맥도날드 사태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델러스 연준 제조업 설문조사 있고요. 포드자동테민 온세미 실적 발표 월요일 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소매 재고, 도매 재고, 국제 무역 적자, S&P, 코어로즈,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있고요. 채용 공고 나옵니다. 주택 가격 지수 나오고, 소비자 신뢰도 있고, 구글부터 시작해서 노바티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마크도날드 치폴레, 엄청나게 많아요. 페이팔 실적 발표 나오고요. 수요일입니다. ADP 고용보고서 나오고요. 중요한 거 많이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일라이릴리, 캐터필러 대단합니다. 스타벅스까지, 암젠, 실적 발표 쭉쭉쭉 나오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 지수에, 중요한 지출표 너무 많이 나오죠, 지금. 연주위 가장 참조한다는 개인 소비 지출 나오고, 애플, 아마존, 마스터카드, 머크, 컴캐스트, 코노코필리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인텔 실적 발표합니다. 각 분야의 1, 2등, 3등 기업들 다 나오네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원에서 목요일 날 맨날 나오는 것이고,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S&P 글로벌 제조업 PMI, 아까 말한 거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분야의 PMI 지수가 나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ISM, 제조업 서비스업 양쪽에 다 4개씩 있죠, 그러니까. 2개씩 4개가 나오고요, 엑스모빌, 셰브론 실적 발표 있고, 건설, 지출 나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연준이 보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결정을 앞두고, 고용, 물가지표에다가 다 나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난주 금요일 날 미시간대 심리지수에서 1년치, 5년치를 예상치를 지금 알아봤다고 하면, 거기에 세부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완전히 꽉 차 있고요. 아주 중요한 회사들 너무 많아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해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지금 이번 주의 실적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조 로건, 지금 팟캐스트에 출연했습니다. 팟캐스트에, 왜 해리스는 팟캐스트를 이렇게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하고 진보 쪽인데 팟캐스트를 더 선호할 줄 알았더니 팟캐스트는 트럼프가 더 많이 출연하고 있어요. 일단 조 로건은 약간 트럼프 편입니다. 일단 지금 코미디언 출신이고요. 지금 저번에 거기도 트럼프만 나왔죠. 제가 왜 해리스는 거기 안 나오냐고 댓글에 해리스 나오라고 지금 다 댓글 달렸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조 로건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중요한 얘기들만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이슈죠, 지금. 소득세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폐지한다는 게 지금 공약이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공약이죠. 지금 세금을 다 폐지하겠답니다. 미국인들, 강인한 아메리카로 돌아가자가 트럼프가 모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없애버리면 그럼 그 세금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나라의 관세 매겨서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알겠죠. 이게 진보냐 보수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단 돈을 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하면 물론 자기의 신념에 따라 투표를 하겠지만 일단 소득세를 아예 없애줘서 경기도 어려운데 나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러면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소득세를 폐지하겠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100%, 200% 매겨서 국민들을 코주머니에서 털어갈 거를 남의 나라에서 빼오겠대요. 그리고 아메리카 이러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물론이죠.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진심이랍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푸틴이 뒤에서 지원해가지고 러시아 게이터 어쩌고 어쩌고 다 그거는 부패한 주류 언론들이 하는 얘기다. 사기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이슈죠. 불법 이민이. 불법 이민 이거 장벽 세우고 이거 있죠. 지금 민주당이 불법 이민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론 해리스는 불법 이민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정책을 냈는데 트럼프랑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 지금 우리도 맞는 정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민주당이 불법 이민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거나 멍청하거나 표를 사고 싶어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주장이에요. 물론 뒤로 가겠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의 나쁜 고용. 그동안 뽑았던 것 중에 실수한 사람. 제일 이름 꼽은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요. 켈리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트럼프가 퇴역 군인들이나 이런 거 뒤에서 뒷담화 깠다. 이래서 까발려서 지금 트럼프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 잘못 뽑았다. 이런 사람들을 안 뽑고 싶다. 다시 이렇게 얘기했고요. 고래정신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정책이 심해요. 지금 풍력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트럼프가 그 엄청나게 멋있는 해안가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풍력발전을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풍력발전, 해상풍력을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저기하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시끄럽다. 골프장에서 치는데 시끄럽다.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는 나는 고래를 위한다. 고래가 다 죽고 있다. 그러니까 현경론자들은 고래가 그것 때문에 죽을 리는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다 죽는다. 너네는 왜 고래를 죽이냐. 나는 고래정신과 의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개빈 유썸 주지사도 얘기했죠. 지금 샌프란시스코 난리자고 불법 미민자고 마약하고 돌아다니고 난리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거는 누가 했느냐. 그건 바이든 정부랑 개빈 유썸 주지사가 다 난리를 쳤다. 시진핑하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주지사하고 친해요. 거의 약간 협력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청소한 개빈 유썸을 비난했다. 돌려서 쳤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헤즈볼 하마스는 이란에서 석유를 구매해 주지 않으면 이건 다. 하여튼 이란 원유를 완전히 막아버리겠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면 이란을 더 압박할 것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적입니다. RFK 주니어가 계속 케네디 주니어 가문이 민주당 쪽이었는데 지금 여기 합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약회사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치료제, 기적의 항암제, 그리고 어린이들이 받는 백신. 이거 보고 백신을 못 맞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맞는 독감 백신 이런 것도 다 외국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신이 어린이들 위해서 무슨 평화로운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니어 주장은. 대형 제약회사들이 다 거짓말 쳤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어린이에게 이상한 영향이 있어서 어른되면 다 몸이 이상하게 변한답니다. 지금 대형 제약사를 완전히 지금 저기로 몰아 넣을, 수렁으로 몰아 넣을 증거를 갖고 있다. 지금 트럼프도 같이 한 편이 됐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에게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트럼프 왈, 풍차는 고래도 정신병 늘게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점이 많은 곳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동전을 지시한 shocked. 아멘